네 정면부터 봐주시고요 네 보기만 해도 정말 분홍해지는 투샷입니다 네 이 두 분이 그려갈 청춘 로맨스 우리 조립식 가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왼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두 분 함께 몸을 틀어서 가벼운 손인사와 함께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몸을 살짝 틀어서 손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우리 함께 자 통일해서 우리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또 손인사 아이 좋습니다 정면 보시면서 두 분의 또 애틋한 로맨스를 미리 좀 보여 드려야 되니까 아이 좋습니다 예 자 이 귀여운 하트가 과연 어떻게 될지 10년은 가족으로 지내고 10년은 또 남남으로 지내다가 다시 만나 펼쳐지게 되는 그 로맨스 드라마 자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또 이야기도 또 굉장하거든요 관전 포인트가 이 포토타임을 통해 여러분들께 지금 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면 함께 바라보시고요 먼저 정면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싱그러운 에너지 우리 왼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편도 한번 시선을 맞춰서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손인사와 아우 싱그러운 미소까지 오늘 정말 큰 선물을 받아가는 느낌입니다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두 분 또 어 약간 팔짱도 끼고 좀 친한 척 해볼까요 아까운 조금 상반된 이미지로 또 예 기사가 날 수 있을 것도 같으니까 예 좀 똑같이 좋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일지는 여러분들 직접 보셔야 안다는 거 좋습니다 예 어 어 야 하트 포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네 이 두 분이 그려내는 로맨스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하트 하이라이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혜준이 아 결혼하자고 예 이야기를 꺼내버립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과연 이 두 분의 서사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내일 8시 50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최고의 청춘 로맨스 남주 조합 와 보고만 있어도 갑자기 공복인데도 배가 부르는 마법의 효과 자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완벽한 남주 조합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 두 분과 또 어떤 로맨스물이 또 탄생될지 조립식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칫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두 분이 그려갈 로맨스는 또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예 뭐 열심히 여러분들 본방타주를 해 주세요 아 저희 조립식 가문 비주얼 파티가 걸렸어요 난리나죠 네 자 정면부터 봐주시겠습니다 자 김산아 윤중원 강혜준 캐릭터로 아주 풋풋한 기운을 팍팍 불어넣을 세 사람의 청춘 로맨스 이야 정말 너무 기대되죠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자 이온음료가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 맑고 청룡한 가을 하늘도 닮아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세 사람이 만들어갈 올가을 아 약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또 풋풋하고 파릇파릇하게 추워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아주 따뜻하게 물들어버릴 정면도 한번 봐주시면서요 네 각자 하트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네 보라트 예 아 보라트 좋습니다 네 네 자 어우 야 마치 포스터 촬영 현장을 방불케 하는 제작발표 현장 왼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풋풋하고 파릇파릇한 이 세 분의 조리축 가족 속 로맨스 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아 이 세 사람이 그려갈 청춘 로맨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무대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조립식 가족의 따뜻한 밥상을 책임지는 우리 아버지 윤정재혁의 최은영씨